5 대전 그리고 오른쪽이 장수가 되겠습니다 박채원 최연아의 대결 박채원 이렇게 공격을 할 박채원의 서버 자 수비 선수기 때문에 섣불리 공격을 또 하지 못하는데요 박채원 선수가 공격을 하면서 본인의 흐름으로 끌고 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최연아가 이번엔 박채원 그리고 최연아 안정되게 공을 서로 주고받고 있는데요 지금 기회를 노리고 있어요 두 선수가 자 박채원 같이 못하고 있어요 빨리 그 위치를 좀 잡아주면서 공격에서 유도해야 되겠습니다 1대4 자 박채원 조금씩 조금씩 앞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공격! 아 또 나갔다 그렇습니다 최연아 성공합니다 쫓아가기도 어렵고요 그렇죠 일단 최연아 선수의 구질에 대해서 지금 박채원 선수가 위치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자꾸 붙어야 돼요 생각보다 공이 나가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 첫번째 게임을 보내야 됩니다 그렇죠 아 나갔어요 이번엔 최연아 최연아가 원래 짧게 떨어뜨리는데다가 또 러버가 피플러버이기 때문에 뒤쪽을 맞으면 뻗어나오지 않잖아요 그렇죠 공이 안 나오기 때문에 지금 박채원 선수는 앞에서 플레이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조금 전보다 조금 앞에 있는 것 같은데요 최연아 네 자꾸 뒤로 물러나는데 앞에서 있어줘야 되겠습니다 네 적점 앞서 있는 최연아 7대4 공격 받았습니다 다시 박채원이 계속 수비를 해내고 있고요 박채원 공격 드디어 박채원 두 포인트까지 쫓아왔습니다 와 나갔군요 잘 판단하고 안정적으로 지금 잘 해주고 있습니다 네 야 탑스피를 하면서 적절한 공격을 시도해 주고 있습니다 그대옹 이번엔 범칠 최용 육으로 앞서 있습니다 나갔습니다 박채원 선수에게 기회가 계속적으로 오고 있습니다 박채원이 어렵게 어렵게 살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회전이 마지막 안정적인 작전을 지시했습니다 아 네트 랠리 살아있습니다 끈질기게 버티고 있는데요 아 투바운드 최연아가 올라갑니다 아 네트 맞고 나갔어요 그렇죠 적응을 다 해놓고 다시 한 점 차로 쫓아 봤습니다 게임 포인트 상황 오오 박채원 반전 치였습니다 동점을 허용한 최윤환인데요 4연승을 오늘 노리고 있습니다 게임 포인트 최윤환 아 friendly 찬 박채원 명정적인 공격을 되찾고 있습니다 마치 잘하기 위해서 트레이닝을 하는 것처럼 자 그래서 나갔어요 생각보다 강한 타구가 안 나오는군요 최우ano가 자 두 선수가 다시 버티기 모드에 도립을 했습니다 짧게 2라운드 12골 해치성의 물도 받았구요 세번째 동점상황에서 랠리를 이어가는 두 선수네요 다시 최유나 게임 포인트 작전지각까지 사용한 최유나 인데요 나갔어요 경계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럼아 룰렛 아 맞추지 못합니다 자 계속 깎고 있는 박창훈인데요 이렇게 공격이 나오는데 지금처럼 저렇게 안정적으로 플레이를 하면서 점수 관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네 수비 선수랑 할때는 서둘면 안됩니다 그렇죠 자 짧은 푸쉬들이 있습니다 네 자 두번째 게임은 박채현이 다시 앞서 있는데요 다시 깎습니다 자 바꿨구요 다시 랠리가 계속 이어집니다 아 박채현 선수가 좀 끈질기게 한번 붙어볼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공격은 랠리를 가는 것보다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일 거고 그렇죠 일단 본인의 공격력이 지금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요 네 수비 선수는 본인이 올해 지구전을만 잘 끌고 가도 이길 가능성이 커지지 않아요 서로의 심리에 대해서 간파를 또 해줘야 되겠습니다 강하게 성공합니다 맞아요 한점차 4대3 앞서 있는 박채현 넘어갔어요 살짝 성공합니다 그렇게 당했잖아요 지금 체더 스치로 맞습니다 저 공이 무서워서 지금 뒤로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깐요. 공격 성공! 박채원 역시! 9대6 두 번째 게임 박채원이 리드를 가져가 있습니다. 힘이 없이 앞에 떨어지거든요. 하지만 롱초프 선수는 끈질기게 이 공에 맞대응을 해야 됩니다. 그렇죠. 한 점 쳅니다. 조금씩 움직이면 가져가고 있는 두 선수. 박채원 첫 번째 게임 때는 좀 떨어지면서 짧은 볼에 대응을 못했는데 많이 가까워지면서 짧은 볼에 또 대응을 하죠. 3점 차. 내 팀 앞. 전달했기 때문에 많은 하회전이 들어갔죠. 아 여기서. 앞서 있는 박채원. 나갔군요. 자 게임 포인트 박채원. 야 내 등을. 자 세 번째 게임. 조금 더 힘 있게 두 선수가 출발하는 느낌. 그렇죠. 네. 네. 자 박채원 열심히 깎고 있습니다. 오오오. 그러나 최윤. 정 최윤아. 최윤아가 안전하게 안전하게. 아 박채원. 팔찌를 좀 신중하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. 그러면서 정확하게 가야 돼요. 그렇죠. 안 그러면 또 역습을 할 수 있는 박채원 선수입니다. 아 좋아요. 예. 참말 없이 바로 들어가다가는 박자가 안 맞을 수가 있잖아요. 그렇죠. 지금도 초반보다는 계속 뛰어주면서 박자를 맞추고 있습니다. 그러네요. 그리고 훈격. 역습. 아 좋아요. 자 네트 한번 맞았구요. 그리고 훈격. 길어지고 있는 랠리. 어. 자 살아있습니다. 아 있지. 유인공을 유인할 수 있는 볼들을 좀 많이 좀 넣어야 될 것 같아요. 네 지금 두 손. 스마시. 성공합니다. 박채원의 서브. 오 좋은데. 최윤아의 서브. 두 포인트 앞서 있습니다. 박채원의 서브. 최윤아 탑스피 우유 최윤아 탑스피 최윤아 탑스피 정리 정리 자 역습 여기서 끝낼 온 힘을 다 해야 되는데요 나갔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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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herever love flows there is also tragedy when we're in too deep and you and I